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탈북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들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 보편적인 인권과 한국의 헌법 가치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어민 2명은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 탈북 어민은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강제로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경악스럽고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칼리티 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사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충분한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문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워치의 필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BOA에 사진 북송에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히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혐오스럽고 냉담하게 인권 원칙을 무시하며 북한 어민들을 돌려보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트 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숄트 대표는 전임 문재인 한국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계획안을 만든 것을 보면 탈북 어민 북송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앞서 지난달 개최한 톰 렌투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탈북민들은 북송 후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4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미한 동맹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북한 정권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2일 VOA에 일본은 중대한 우려 속에 북한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감시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매대학이라고 주장하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가 12일 자신들은 김일성대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베오그라드 대는 현재 김일성대학과 어떤 협력 또는 접촉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김일성대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UN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명해야 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김일성대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며 당시 총장 명의로 김일성대와 어떠한 협력이나 학술 교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이나 교수 간의 인적 교류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제국대 역시 김일성대의 공동연구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동방언어문화대학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종합대 등도 VOA에 김일성대와 어떤 교류도 없다며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나라 베넹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동상이 완공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VOA가 공개한 도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건립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넹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30m 동상이 가림막을 벗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베넹 당국은 이 동상을 두르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최근 해체하고 온전한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동상은 머리가 짧은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업체를 내세워 문제의 동상 건립에 나선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글로 된 이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며 베넹 공화국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건축 도면에는 이 동상이 베넹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군인을 형상화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완성된 동상은 이 여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2020년 당시 이 동상의 공정이 약 90%까지 진행됐으며 그해 8월 재막을 목표로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넹 정부는 공개를 미뤘고 결국 재막 예정일보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가림막을 해체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동상 건설 사업은 유엔안부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부리 대북제지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사안을 주시해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연례 보고서에서 BOA가 공개한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베넹의 동상 걸림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안부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베넹 정부가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BOA는 이번 동상 걸림 문제와 관련해 베넹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최근 미국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버마 로힝야족과 탈북난민 지원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프로그램 예산으로 2억 4,750만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인구 난민이주국은 전체 39억 달러, 1,200만 달러의 이주 난민 지원 예산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달러 증액된 2억 4,750만 달러를 책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버마 등지에서 추방돼 박해와 폭력에 직면한 노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 그리고 북한 밖에 있는 상당히 취약한 탈북민들과 위구르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버마 로힝야족 등 동아시아 내 다른 난민 상황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탈북난민에 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탈북난민 일가족 3명 등 4명을 22개월 만에 수용했지만 이후 지난달까지 입국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면 버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올 2022 회기연도에 1,175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했으며 캄보디아 28명, 중국 6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에 가기 위해 거의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긴 대기기간 때문에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대부분 선택하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탈북민 규모가 급감한 이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추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베 전 총리가 임기 중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 일본인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도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도입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는 현대판 4자 안보 대화의 선도자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